이거네 아 이게 그 인플렉이 좀 있긴 있어요 아 알겠다 조금 빨리 해야 되는구나 점검 타이밍을 알았으 어 뭐야 아이 아 이게 점프를 하려다 지가 때려버리네 거의 끝났어 끝났어 와 이거 반경이 너무 넓어요 이거 반경이 너무 넓어 위험해 위험해 아이 별빠나 아 이거 진짜 환장하겠다 잠깐만 하아 아아 개새끼 하아 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딜 깡딜에서는 뭐 쌍국검을 비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야 보셨잖아요 와 걔가 호라루 맞죠 고드프리 호라루 그런 다음에 보스 세 마리 남았네 이제 아 힘들다 세 마리 보스 세 마리 남았습니다 저 위에 뭐 있나 깡딜 1티어네 아 진짜 이걸로 할 거 그랬구나 병사원님 말씀이 맞았어 이게 이거야 아